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24년 10월 고1 모의고사 영어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내신 복습용으로 제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18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육부에게, 즉 귀하라고 한 거겠죠? 저는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뭐뭐와 관련하여 주의 예산,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주의 예산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폴트 몽고메리 고등학교의 우리의 학교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공해줄 추가적인 공간이겠죠? 완전한 재기능을 하는 Art Library Media Center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인데 여기서는 만족시키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학생들을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제출했나요? 모든 필요한 서류를 예산을 위한 귀하의 부서에 2024년 4월, 다시요. 2024년 4월 귀하의 부서에 예산을 위한 모든 요구되는 이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have not received, 받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통지를 귀하의 부서로부터 지연, 그 과정상의 지연은 수반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당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교의 예산, 제약들, 그리고 스케줄과 관련하여 상당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귀하가 뭐뭐 해주시기를 이건 슈드가 생략된 겁니다. 당위성을 나타내서 뭐뭐 해야 한다. 통보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검토 결과를 뭐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서류와 관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우리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셔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귀하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클라라 스미스 폴트 몽고메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글을 쓰셨네요.